저 근데 신랑 분은 왜 안 오세요? 거의 다 왔대요. 채영아 내가 나가볼게. 학교가 저 왜 안 오세요? 엄마. 그 중에서 주로 회색이 나요. 그 중에서 생긴 성이지만 이곳은 강아지에서 부족하게 만났어요. 대부분은 귀신을 하죠. 이곳은 가슴을 거기를 하죠. 형. 어 지금 어디니? 할 말 있는데. 형. 나 좀 도와줘. 다리가 이상해. 거의 다 왔다 그런지 30분도 넘었는데 왜 안 오지? 전화 계속 안 받아? 설마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? 차가운 게 느껴져요? 네. 아주 차갑진 않고. 말초 신경 쪽 감각에 이상이 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벌써 마비 증세가 온 건가요? 지금은 어때요? 그냥 좀 얼얼한 게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났을 때처럼 그래요. 지금 당장 손 쓸 방법이 없는 겁니까? 지금으로선 일반적인 면역질환에 맞는 항체 주사가 최선입니다.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얼마나 걸리나요? 못 걷게 될 때까지. 환자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 이내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. 스위스 연구소 대기자 명단은 계속 주시하고 계신 거죠? 그럼요.